정부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 확대를 포함한 공매도 제도 합리화 방안을 올해 3분기 중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어제 자본시장 민간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금융위는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의 공매도를 일시 정지시키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전거래일 대비 코스피 종목 주가가 5% 이상 하락하고 공매도 금액이 6배 이상 증가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날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금융위는 필요하면 이 요건을 완화해 공매도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